이거 어때? 자기야 이거 아까 한 시간만 전에 3층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시끄러워 오빠 봐봐 이게 나아 이게 나아 똑같은 거 아니야? 아 뭐가 똑같애? 어? 이거는 주름이고 이거는 플레어잖아 오늘은 뭐 박수 치지 마 치지 마 안 할라 그랬는데 진짜 안 쳐가지고 코너를 아주 잘 이해하고 계세요 딱 이 정도 박수만 필요해 왜냐면 우리는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적극하는 취향 정경수다 내가 한번 웃겨볼게 남자들 중에 나는 좀 성깔이 있는 편이다 근데 내 여자친구도 성깔이 만만치 않다 버져드네 4명 웃겨볼게 오케이 네 자 아유 은지야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씨 깜빡이전 켜고 들어와 진짜 디질라고 진짜 빵 해 됐어 빵 해 아 하지마 빵 해 말라고 싸움렸다고 빵 해 진짜 하지 말라고 옆으로 붙어 옆으로 붙어 됐어 옆으로 붙어 웃었어 웃었어 너무 약해 보였다 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내가 한번 여자 관객분들 한번 웃겨볼까요 여자 관객분들 자 오늘 오신 여자 관객분들 중에서 나는 집에 혼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영상통화가 온 적이 있다 하는 우리 여자 관객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오오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를 갑작스럽게 한다니까 제가 여기서 4명 웃겨볼게요 4명 4명 야 너무 많이 웃긴다 욕심이 없어요 우리 코너가 몇몇명 웃기면 돼요 아 뭐야 아 씨 뭐 영상통화로 걸고달래 으쌰 어 됐다 아 진짜 아 진짜 갑작스럽게 영상통화가 어 오빠 알았어 잘자 오빠 내가 뭐가 이뻐 알았어 오빠 그러게 이거 하니까 좀 이뻐 보이네 아 이렇게 해서 이뻤네 잠깐만 그러면은 웃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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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개그지 실제로 안 그러지 사람들 여태 만났던 여자분들 다 이랬을 거예요 아이씨 거짓 그래요 거짓 자 그럼 이번엔 내가 한 번 더 웃겨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커플이다 이런 식으로 영상통화하는 커플이다 진짜 커플이다 진짜 커플이다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우린 커플인데 같이 백화점이나 쇼핑을 가본 적이 있다 자 오케이 커플 많이 들었어 두 커플 웃겨줄게 두 커플 두 커플 두 커플 오빠 빨리 와 빨리 와 아 어떡하지 아 미치겠네 어깨가 쳐져 있네 아 고민되네 오빠 이거 어때 자기야 어 이거 아까 한 시간 반 전에 3층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시끄러워 오빠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뭐가 똑같애 어 이거는 주름이고 이거는 플레어잖아 뭐가 나 이게 나 어 나 이게 더 예쁜 거 같다 이거 이게 더 나 응 근데 약간 이게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근데 이런 게 또 집에 없긴 하잖아 그러네 어 이게 자기랑 딱 어울린다 그치 어 나 완전 자기 옷 같아 이걸로 하자 이거 하네 이거 오빠 그러면 어 3층 한 번만 더 보고 오자 3층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웃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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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피곤하다 어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맨날 당하기만 했거든 보여줘 나도 좀 복수를 좀 해줘야겠는데 어 자기야 응 봐봐 응 이거랑 이거랑 나한테 어떤 게 더 잘 어울려 갑자기 멋을 부려 어 소개팅 나갈 거야 아니 아니 맨날 출릉만 했다가 이거 갑자기 왜 사 아니 그게 그런 포인트 이거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있어 멋을 왜 부리냐고 아 아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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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례식장 갈 때 이게 나 이게 나 웃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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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가 남자들 한 번 더 취향저격을 한 번 해볼게 오케이 남자들 한 번 끼워보자 오케이 어 자 나는 내 친구 중에 자취를 했던 친구가 있다 근데 나는 그 자취방에 놀러 가봤다 손 오 많은데 어 네 명은 끼워볼게 어 아 아 나왔다 어 수 왔어 야 뭐 마실 거 없냐 목말라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 좀 사다 놓지 진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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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하나 펴도 되냐 아 화장실에서 펴 빨리 아 코스 어 펴 펴 펴 자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웃었어 야 냉장고 좀 채워놔라 좀 뭐야 이게 야 오늘 스트레스만 봤다 끝났네 오케이 마지막으로 사람들 말고 우리 견준님들 한 번 웃겨줄게 오케이 자 우리는 강아지를 키운다 손 한번 들어봐 아우 많이 키우네 5불 한번 웃겨볼게 아 오케이 야 야 야야 철훈아 왜 왜 왜 야 우리 집게 진짜 똑똑한거 알지 아 진짜로? 야 누가 나 때리잖아 을 난리나 난리나 아 진짜? 야 나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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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어 아야야 아빠 죽는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, 완전 똑똑하네, 이거. 잘했어, 잘했어. 우리도 공격하자. 무섭어. 무섭어. 이번에는 내가 강아지들의 속마음을 대비해서 강아지들을 한번 웃겨보겠어. 일단 여기는 아무도 안 웃겼네. 강아지, 60마리 웃겨볼게. 이야, 60마리. 가자, 쏘쏘. 아, 우리 쏘쏘. 아이고, 귀여워. 쏘쏘 너무 귀여워. 좋지? 바뀌는 사람 있으니까 좋지? 아유, 우리 쏘쏘. 재밌어요? 절로 가도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니, 아니, 아니. 어허! 누가 뭐 한대?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. 냄새만 맡았어. 그리고 어차피 너도... 주은성이가 시켰잖아, 주은성이야. 강아지 폭력을 싫어해. 웃었어, 웃었어, 웃었어.